대이원 그리고 데이 호드 어떤 걸 해볼까요 그게 좀 궁금한데 어디 보자 데이원 데이 호드 데드 호드 데이 원부터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데이 원 해보자 한번 야 데이 원 해보자 이게 뭐 이게 그렇게 욕을 먹던데 이 게임이 이게 그렇게 욕을 먹던데 한번 제가 직접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어? 남자라면 옵션부터 확인해야죠 마우스 어 잠시만요 사운드 스피커를 끄겠습니다 자 봅시다 그래픽 어 옵션이 다 꺼져 있는데 아 소문에 의하면 이게 그렇게 최적화가 좋지가 않대요 우선 브이싱크 수직 동기화 키고 그리고 블룸 끄겠습니다 블룸 끄고 그리고 데이프스 데이프스 오버 페일 이거하고 다이나믹 섀도우 다이나믹 라이트 그리고 와 이정도 이정도만 옵션을 주겠습니다 뭐 개적하라고 하니까 음 아직까지 신선해요 좋습니다 오케이 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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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후 오 오후 프라이데이 모닝 2014년 6월 13일 옐로우스톤 에어포트 생긴건 약간 샘피셔요 마음에 들어 비행기 탔어 영상 영상 죽여버리고 싶다 비행기 탔어 오 뜬금없어 뜬금없다고 이거 갑자기 화산이 터지더니 갑자기 원주민이 끌고가 이게 뭔데 아 D를 누르라고 연타 어 연타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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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죽은거야? 뭐야 왜 소리가 안나지? 게임소리가 안나 아니 아니 이게 뭔데 아니 게임소리가 안나 연타 아니 뭐 소리가 안나 왜 이게 뭔데 오른쪽 오른쪽 그리고 왼쪽 이걸로 이제 때리는거고 F가 막기 좋아 컴온 컴온 와 소리 죽여버려 사운드 죽여버리고싶다 이거 이거 뭐 오케 나네 뭔데 뭔데 이거 오케 오케오케 아니 제 소리가 큰게 아니라 게임소리가 작아요 이상해 이거봐 소리가 안났다가 난단 말이에요 잠깐만 원래 이렇데 원래 이렇데 원래 게임이 이렇데 뭔데 야 왜 죽어 뭐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가 뭐 뭐 야 이 배경은 왜 이런데 이거 야 배경은 왜 이러냐고 야 뭔가 이상해 게임이 나 진짜 돈벌인거야 어 망고 망고도 주웠어 이렇게 오 바나나 망고 사운드 진짜 아 뭔데 이거 I를 눌러서 인벤토리를 열 수 있고 그리고 어디서든지 그래 찾을 수 있대요 제조 아이템을 재료를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조합을 해서 낚싯대 같은걸 만드는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아 아 그러니까 지금 주운거를 이게 도끼야 이거 만 이 붕대로 만들 수 있다는거죠 I를 눌러서 어 이거를 이걸 누르고 그리고 어 크래프트 엔터를 누르면 붕대를 만드는거야 붕대를 만드는거야 쓸데없는거를 오케이 그러면 이 붕대가 다섯개가 만들어지는거죠 좋아 자 이게 뭔데 이거 어 어 어 그렇지 이거지 눈 하나 빛나네 이게 퍼즐인거야 좋아 이카루스급인데 이거 와 대이원인데 소리가 왜이런지 모르겠어요 기분 상당히 더럽습니다 지금 이거를 끄고 자 자 오케이 자 됐지 문 열린다 됐지 좋아 가자 음 문 열렸어 문 열렸으면 나가야지 아 이 소리 정말 싫어 짜증나 이 소리 이거 이런 게임이었어? 난 본격적으로 섬에서 액션을 벌이는 게임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에겐 모욕감을 줬어 좋아 내려가보자 우와 이 불 봐봐 와 진짜 멋있다 짱이다 와 와 컨트롤로 걸어가서 죽일 수 있어요 이렇게 되게 느려 되게 느려 좋아 좋아 이거 얼마주고 샀냐고요? 이거 얼마였지? 지금 스팀 세일하잖아요 그래서 샀죠 이거 원가주고 어떻게 뭐여! 하 더 죽어 우아 죽여 버리고 싶다 이거 게임 와 게임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고 이거 참 와 게임 진짜 이 버튼을 누르실까요? 뭔데 이거? 뭐 이거 어쩌라고 이거? 이 버튼을 누르실까요? 이 버튼을 누르실까요? 이 버튼을 누르실까요? 뭘 누르실까요? 아 이거 그것도 아니고 이걸 누르고 questo 진짜요? 최악인데 좋아 이게 뭔데 손? 진짜 장난아니에요? 소세지 뭔데? 갑자기 소리가 안나 또 게임이 집 멋대로야 이거 저 시프트로 뛰어서 나가라고 갑자기 막 배경도 안나고 집 멋대로야 이거 와... 내가 진짜 씨 담배 한갑 날렸구나 봐봐 소리가 안나요 이즈리엘에 이즈리엘 오케 오 암 그래 임팩트 아트 팩트 그래 어 많대 난 펄스충 이즈리엘 뭔데 왓더 말수없는 문자구 뭔데 이거 저거 뭐있다 저거 뭐있어 뭐 없어 무기가 없어 그럼 몽둥이는 또 들어야겠지 몽둥이 또 들어서 야 같이 가 나도 탈출해야 돼 가자 뭔데 이거 가자 가자 겟아웃드 템프 와 소리가 안나 대박이다 이거 또 소리가 나 소리가 지 멋대로야 이렇게 뭐 이렇게 느낌 이런 그래픽이라든지 이런거는 여기는 좀 낫네 근데 텍스처가 와우 이거 완전 파크라이 1 보다도 못한데 이거 괜찮아요 어차피 인디게임이니까 많은걸 바라진 않아요 그런데 하아 좀 심각한거 같은데 너 되게 침착해 목소리 너무 침착해 지금 인마 너 지금 여기 표류된거야 지금 너무 침착하다고 지금 음 음 반짝이 똥가루를 지금 이렇게 뭔데 에이 컴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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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는거야 이거 음 조작감은 그냥 FPS랑 별 차이 없어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바나나나도 죽고 음 음 음 음 오 왓 더 뻑 저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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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보십쇼잉 내가 저거 잡아봅니다잉 여기를 기어서 어 안돼 여기를 점프 여기도 안돼요 그냥 싸우라는거야 그냥 싸워야돼 답없어 이거 잘 보십쇼잉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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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온 나 몰라? 뭐 같은 편이였어 워킹데드 워킹데드 오케이 헬로우 나이스 미이츠 유 유 돈 헬로우 나이스 미이츠 유 돈 어 뭐 아 금방 그니까 동물을 잡아서 물물교환을 뭐 하자는거 같은데 이놈이 이 고기를 가져오면 이 물을 주겠다 이거야 어 그렇다는거지 좋아 총 오 총도 있어 와 소리 진짜 여긴 다 여자야 왜 야 할렘이야 할렘 야 좋다 헬로우 호 좋아 이벤토리 좋아 피싱백 낚싯대도 만들 수 있구요 이쪽으로 가면 뭐 템플 사원이 나온다는거 같은데 오 왓더 와 진짜 죽여버리고싶다 하아 하아 아니 소리가 나야될거 아냐 이거 보면 아 뭐 이렇게 벽을 치면 이렇게 소리가 나잖아요 보통 야 그런거 없어 그리고 총도 뉴미션 자 인빈스 인빈스 아 뭐 아 못 읽었다고 지금 뭐 가늠자 조준 그런거 없는거 같아 그냥 쏘는거야 저거 원숭이 뭔데 더 퍼커 야 원숭이 뭐냐고 갑자기 공격해 야 뭐야 왓더 이거 어떻게 야 이거 이거 뭐냐고 이거 이거 뭐냐 뭔데 이거 야 뭐야 이거 오 오 야 멋있다 진짜 원숭이가 막 공격해 이거 하 미칫 최적화 우선 최적화 죽이고 싶고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우선 붕대를 한번 감아보겠습니다 인벤토리 열어서 자 밴드 사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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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붕대를 감을때는 이거 조작 키조작을 해줘야돼 자 붕대 홀드 오케이 붕대질을 했어 뭐 돌을 던지는데 소리 안나요 어우 AI봐 저 원숭이 도망가는거 보이세요 지금 원숭이 도망가는거 이거 봐 얘 지금 난 뭐 돌 던지지마 인마 가만있어 이건 뭐야 오케이 마른 나문데 좋아 이거를 해봅시다 한번 여기서 만드는거야 어디서 뭐 오는데 자꾸 소리가 나는데 진짜 아니 뭘 만들라고 아 이거 아 여기있네 우측 상단에 여기있네 보면 뭔가 있어 이거 여기 보면 밤부스틱 하아 렛츠 이게 뭐지 이게 망고 이것도 아니고 그냥 가봅시다 그냥 아 모르겠다 2판 4판이다 이거 게임이 이래 이거 프레임 더럽게 안나고 얘였어 얘 이게 이놈이 자꾸 왔다갔다 그러면서 내 귀를 어지럽혔어 이 거지같은게 가만있어 하아 맞다 죽이고 싶다 정말 음 좋아 그리고 어지럽기까지 해 나 지금 프레임이 왜 이렇게 뭘 뭘 뭘 더 이거 이렇게 막을 수도 있어 야 막았는데 공격을 봐도 완전 다크 소울 수준이야 이거 젠장 여기서 붕돼 붕돼 어디갔냐 붕돼 이거 사용을 하라고 이걸 또 이렇게 해야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아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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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누가 자꾸 이렇게 문자를 줘 하아악 아아악 알았어 자 총 한번 써볼까요 한번 총 어디갔지? 야 아까 여기 총 있었잖아 아니 아까 여기 총이 있었다고 아깐 총이 총이 여기 있었다고 아까는 한 1500원 줬을걸래 1800원인가 이게 1점 몇 달러였던걸로 가는데 아니 총을 아까 내가 줬었다고 더블클릭하라메 분명히 싱글게임 싱글게임인데 렉이 있는거 같애 와 최악인데 겟추어 플레스크 백 어 그래 됐지 깼잖아 됐지? 뉴 미션 자 비행기로 갈 수 있는 다른 길을 찾아보래요 한번 찾아 봅시다 어디 보자 이리로 가면 되겠지 하 진짜 한 90년대 게임인거 같애 전체적인 그리핑만 보면 그렇게 하자가 없어 보이는데 원숭이 이거 봐 야 난 지금 원숭이를 쏜거야 뭐 컴온 컴온 하 왓더 게임 진짜 잘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기 쉽지 않을텐데 심지어 어지럽기까지 와 와 야 무슨 비큐 가만있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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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인마 와 뭐 맞을때 진짜 진짜 야 이걸 잡을 수 있는거야 이거 얼리얼 엔진이예요 이거 가서 가서 잘 봐요잉 잡습니다 내가 가서 야 야 근접 멈춰야돼? 뭔데이거 왓더 꺼져 이건 아냐 돌 던지지마 그거 돌 던지지마 아 저놈 저거 이놈새끼 이거 싸우니까 와서 돌 던져? 이놈새끼 이거 야 멈춰 제발 부탁이야 부탁할게 가만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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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원숭이나 따위 잡고 있어야 되다니 이거 자 붕대 한번 감아봅시다 하아 자 붕대를 감을때도 그냥 감는게 아니야 버튼을 연타해서 어? 어 뿜 숱뿜 숱믈뿜 스킨바르냐? 어어 붕대질하는奧덧이 너무 디테일 하다고 아 아 THOM raised 붕대감는게 너무 디테일 하다 이거 나빠를调걸 아 장난 아니냐 이거 부 일로 가면은 이제 원주민들이 있다는거죠 아까 거기 잖아요 어? 한번 성공 좀 해보죠 좋아 갑시다 한번 가자 일로가서 몰래가서 죽이는거야 몰래가서 가서 가서 몰래가서 몰래가서 몰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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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샘피셜일까 몰래가서 해 해 아니 이가 나와야되요 버튼이 아까 보니까 표시가 나더라구 오케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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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허어 어어 어어 후 하 진짜 좋다 기가 막힌다 진짜 기가 막힌다 진짜